이 동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종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주 휴가였는데, 휴가 내내 장마철이라서 어디 갈 데는 없었고요. 또 장마가 다음까지 이어진다니까 좀 우울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공부할 건 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오늘은 뇌졸중의 좋은 음식, 나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 채소, 우유, 계란. 과연 이들이 뇌졸중의 좋은 음식으로 판명이 될지, 나쁜 음식으로 판명이 될지는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알게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졸중이 아니라 뇌졸중이거든요.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혈전이 날아가거나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허혈성, 피가 안 통해서 생긴 뇌졸중이라고 해서 허혈성 뇌졸중 또는 뇌경색이라고 그러고요.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옛날에는 주로 뇌출혈이 많았잖아요. 혈압이 뻥 올라가서 펑 터져서 뇌출혈로 생기는 게 뇌졸중인데 그거는 이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뇌졸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뇌경색과 하나는 뇌출혈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음식들이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았을 때는 주로 뇌출혈이 많았어요. 혈압 때문에 소금 많이 먹는 거하고 혈압하고 흡연 때문에 혈관이 약해져서 빵 터지는 뇌출혈이 많았는데 최근에 식단이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서양도 마찬가지의 경과를 밟았지만 뇌출혈은 적어지고 그다음에 혈전이 가서 들이박혀서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뇌경색이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뇌졸중, 아까 말씀드린 출혈성이든지 허혈성이든지 고전적 위험인자는 당연히 고혈압이 있죠. 고혈압은 출혈성에는 좀 더 강한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 고지혈증이 있는데 고지혈증은 출혈성보다는 허혈성, 뇌경색 쪽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터지는 거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터지는 그런 뇌졸중과 막히는 뇌졸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양쪽에서 고전적인 위험인자입니다. 당뇨병도 당연하겠고요. 흡연은 만고의 위험인자죠. 어떤 병의 위험인자에서 흡연되면 틀리는 경우가 없으니까 혹시 참고하십시오. 흡연이 있고 그다음에 과도한 음주 이것도 역시 뇌졸중의 고전적인 위험인자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과도한 음주 이런 것들이 중요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병이 있거나 이런 환경이 있는 분들은 빨리 병을 좀 조절하고 또 금연도 하고 음주도 좀 조심하셔야겠죠. 이런 거 말고 식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있잖아요. 여기는 포함이 안 됐지만 식사가 혈압을 일으키고 식사가 고지혈증을 일으키고 식사가 당뇨병을 일으키고 하니까 여기서 배제된 건 아니지만 식사에 대한 것도 굉장히 관심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보게 되면 음식에 대해서 기존 연구가 많죠.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연구를 많이 됐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아쉬우냐면 아까 말씀드린 막혀서 생긴 뇌졸중, 허혈성, 터져서 생긴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의 원인이 약간씩 서로 다르거든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분류를 안 해놓고 뭉뚱그려가지고 음식과의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인자가 좀 다르죠. 고혈압은 좀 더 터지는 뇌졸중에 더 강한 영향을 주고요. 고지혈증은 거꾸로 막히는 뇌졸중에 더 강한 영향을 줘요. 또 심지어 고지혈증을 너무 낮춰서 너무 낮춘다는 걸 좀 어폐했고 저지혈증이 있어요. 콜레스토로를 낮은 사람은 태초에 약을 써가지고 스타틴을 써서 낮춘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여러가지 의심과 도전이 있었지만 스타틴을 써서 인위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춘 사람은 추가로 뇌출혈이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상태에서 놔뒀을 때 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터지는 뇌졸중, 즉 출혈성 뇌졸중이 좀 더 높다라는 보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그런 위험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뭉뚱그려서 총 뇌졸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연구는 큰 연구 중에서는 이 두 가지 뇌졸중을 이미 그 분류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음식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없었다. 이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연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는 굉장히 큰 연구예요. 그래서 유로피안 하트저널 2020년 볼륨 41 여기 나온 거 공짜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보세요. 2632페이지부터 2640페이지까지 나온 논문이에요.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뭐냐면 유럽 나라에서 에피코어트라는 엄청나게 큰 연구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40만 명 이상의 그런 참여자를 대상으로 10년, 20년 정도 계속 보고 있는 연구인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식과 어떤 음식이 주로 뇌졸중 중에서 이스케믹, 즉 허혈성 뇌졸중과 해모리직, 출혈성 뇌졸중과 관련이 있는가를 보는 엄청나게 대규모 연구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논문에도 실렸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바도 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의외로 쉬워요. 쉬워서 의사 아니더라도 일반 연구자, 그 다음에 생물학 쪽에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쉽게 읽을 수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연구 방법은 9개 유러피안 컨트리죠. 네덜란드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약 42만 명의 유럽 남녀를 대상으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고 13년 동안 추적관찰을 했어요. 굉장히 큰 연구예요. 연구에 맨 처음에 참여할 때 식사하고 식사설문, 혈압, 콜레스테롤, 몸무게, 당뇨 유무 이런 여러 가지 것들, BMI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이제 연구 기간 동안에 허혈성 뇌졸중, 그 다음에 또는 출혈성 뇌졸중의 그런 발생 사례를 수집을 한 거예요. 근데 인과관계를 볼 수 없는 연구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역학조사는 인과관계보다는 연관관계를 보는 건데 음식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보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우리 어소시에이션으로 얘기하지만 번역할 때는 인과관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꼭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역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 4년 동안에 생긴 그런 발생, 이런 뇌졸중은 제외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습관 때문에 이런 뇌졸중이 생긴 게 아니라 이런 뇌졸중이 생길 기저환경 때문에 식습관이 변했다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년에 질병 발생을 배제했는데 나중에 이제 연구자들이 밝힌 대로 배제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다고 돼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연구예요. 42만 명, 13년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약 4,800명 정도의 허혈성 뇌졸중, 막히는 뇌졸중 우리나라에 많은 거의 우리나라든 90%가 허혈성이 있고요. 옛날에는 2, 30년 전에는 뭐 생겼다면 되게 터지는 거, 혈압 때문에 터지는 출혈성이 많았지만 허혈성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내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허혈성이 한 4,200명 정도 발생했고 출혈성이 한 1,000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음식과의 관계를 한번 본 거예요. 왼쪽 보이는 슬라이드가 이게 제가 유튜브 통계 보게 되면 PC로 보는 분보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이 많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전략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이게 자세히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제 말소리하고 큰 그런 제가 편집할 때 글을 써놓을 거지만 큰 글씨 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거 봅시다. 허혈성 뇌졸중, 막힌 거요. 우리나라 요즘 많은 거. 터진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때문에 막힌 것들. 허혈성 뇌졸중하고 어떤 음식이 관계가 있나 봤더니 왼쪽에 있는 건 멀티배리어블 어저스티드고 오른쪽은 further adjusted for significant food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뭘 어저스트했냐면 당뇨, 고혈압의 자기 히스토리, 고지혈증이 있느냐, 콜레스테롤 레벨, 혈압, 몸무게, 담배, 교육, 인컴 이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다 보정을 엄청나게 잡다하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레드미트, 붉은 고기요. 붉은 고기가 약간 관련이 있어서 여기서는 살짝 거친 거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디스커션을 얘기할 때 마지널이 어소시에이트 돼 있어요. 붉은 고기가 좀 관련이 있고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뇌졸중의 위험이 커져요. 보면 이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면 뇌졸중의 위험이 멀어지는 거고요. 오른쪽에 1.1, 1.2, 1.3으로 가면 뇌졸중의 위험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먹을수록 뇌졸중의 위험이 많아지는 거는 레드미트였어요. 고기였어요. 고기. 붉은 고기 50g이에요. 하루 50g씩 먹을 때마다 저렇게 오른쪽으로 변한다는 거고 이제 재미있는 거는 제일 먹어서 좋은 거는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식이섬유를 많이 먹을수록 허혈성 뇌졸중이 덜 걸렸는데 이제 왼쪽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 박스 안에 토탈 다이어트리 파이버 해가지고 총 식이섬유 양이 10g 늘 때마다 이런 식으로 뇌졸중의 위험이 한 22% 줄었고요. 여기서 허혈성입니다. 따로따로 봤을 때 곡류에 있는 파이버 그다음에 Fruit and Vegetable 파이버 이렇게 좋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Fruit and Vegetable 파이버 뿐만 아니라 그냥 하루에 200g 정도의 과일이나 채소를 먹었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뇌졸중의 위험이 줄어드는 거로 돼 있어요. 뭐 이거 어느 정도 상식선인데 더 재미있는 거는 유제품을 먹을수록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줄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밀크, 요거트, 치즈 등의 유제품도 질병 발생과 역사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10g 더 먹을수록 23%씩 감소하고 식이섬유 10g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나중에 또 어디선가 좀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과일과 채소를 200g 더 먹을수록 13% 감소했죠. 허혈성 뇌졸중 밀크, 요거트, 치즈 등도 역사한 관계에 있었다. 붉은 고기는 많이 먹을수록 위험이 높아졌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을 딱 보면 아! 식이섬유에서 채소, 과일을 많이 먹고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좋았고 그다음에 거꾸로 고기, 붉은 고기를 많이 먹었으면 좋지 않았는데 여기 재미있는 거는 피쉬 여기 보면 화이트 피쉬, 패티 피쉬 뭐 해가지고 붉은 생선, 기름이 많은 생선이나 하얀 생선 먹은 거랑 허혈성 뇌졸중과는 위험이 증가하지도 않았고 위험이 감소하지도 않았다는 게 좀 독특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랬고 두 번째는 출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이 뭐죠? 터진 것으로 고혈압과 관련이 있는 거 철관이 터져서 출혈이 돼가지고 이제 뇌졸중이 된 거죠. 그래서 출혈성 뇌졸중은 약 42만 명을 13년 동안 쭉 보면서 얼마명이 생긴지? 1430명이 생겼어요. 많이 안 생겼죠. 역시 뇌졸중 중에서도 서양이니까 특히 허혈성, 막혀서 생긴 뇌졸중이 터져서 생긴 뇌졸중보다 한 4배 정도 더 많이 생겼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역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요거트와 치즈를 먹을수록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낮았어요. 여기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말이죠. 계란을 많이 먹을수록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높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는 멀티베리티브 어저스틱 대충 보정한 거하고 이건 굉장히 많이 보정한 거 보게 되면은 계란을 10g 먹을 때마다 하루에 이런 식으로 뇌졸중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가 하고 이제 추가 분석을 해봤는데 요거트하고 치즈를 먹는 사람들이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좀 낮은 경향이 있었고 계란을 먹는 사람들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경향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이 계란 때문만이 아니라 계란을 먹는 사람들의 특정 편향 좀 혈압도 있었고 콜레스테롤이 높았던 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이제 이 사람도 생각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로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뇌졸중 출혈성 계란을 많이 먹게 되면은 터져서 생긴 뇌졸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계란을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섣불히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따가 고차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간에 여기서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유제품은 하여튼 요거트와 치즈 같은 거는 많이 먹으면 출혈성 뇌졸중도 예방하고 그 다음에 허혈성 뇌졸중도 예방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재미있는 거는요 파이버 이런 아까 허혈성 뇌졸중을 감소시키게 하는 여러 가지 프루트 앤 베스터블 과일하고 채소하고 파이버하고 콩 그 다음에 너트 앤 씨드 견과류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에요. 아까 제가 얘기 안 하고 한 것 같지만 허혈성 뇌졸중 우리나라 사람도 요즘 많은 막혀서 생긴 뇌졸중 혈전이 막혀서 생긴 뇌졸중 보면은 여기서도 생선도 소용 없었고요. 그 다음에 너트 앤 씨드 견과류 레균 콩류 이런 것도 별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거짓걷대로 믿고 아유 그러면 생선 한번 먹어도 소용 없고 그 다음에 파이버도 우리가 출혈성 뇌졸중 예방하려면 먹을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에요. 나중에 고찰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결과를 한번 보죠. 이 사람도 종합결과를 보게 되면은 여기 고기는 좀 뺐어요. 고기는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뺐지만 여기도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닛사이즈는 그람퍼데이로 되어 있고 고기를 50g 정도 하루에 먹을수록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스케믹 스트로크 막혀서 생긴 허혈성 뇌졸중은 증가한다는 거고요. 여기쪽에는 하이어리스크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가한 음식은 여기서는 레드미트 밖에 없었어요. 붉은 고기 밖에 없었고 좋은 음식들 뇌졸중을 막는데 즉 허혈성 뇌졸중을 막는데 좋은 음식은 보게 되면은 밀크 하루에 200g 그 다음에 요거트 하루에 100g 치즈 하루에 30g 그 다음에 Food and Vegetables 즉 채소하고 과일 같은 거 하루에 200g 정도 그 다음에 Total Dietary 5 총 식이섬유소 양 10g 정도를 먹게 되면 이런 식으로 허혈성 막혀서 생긴 뇌졸중의 위험이 점점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걸 많이 먹을수록 감소하더라고요. 근데 재밌죠? 밀크 요거트 치즈는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콜레스테롤 높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이스케이믹 스트로크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요염제 중 하나가 고지혈증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는 거죠.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해모리직 스트로크는 잠깐만요. 해모리직 스트로크는 뭐냐면은 출혈성 뇌졸중인데 다른 건 다 상관없어요.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는데 오로지 계란 20g 하루에 20g 먹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출혈성 뇌졸중이 확실히 증가하다는 거예요. 어떤 통계 방법을 쓰더라도 계란 20g 하루에 계란 큰 게 60g 정도 된다. 20g은 하루에 3분의 1 정도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고지곳대로 믿을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분석을 해야겠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 연구 결과에서 어떤 걸 좀 뽑아내서 우리 식생활에 응용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겠죠. 곧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